정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눈치우기! 크리스마스 선물편! 양치도 잘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냈으니까 내일은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이 증시겠지! 아! 아팠다! 오셨어요! 와! 우리 도롱이 잘 놀았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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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! 아... 아! 아... 음? 아빠는 괜찮아! 안 아파? 산타할아버지는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! 와! 우리 도롱이 잘 하네! 여러분, 알고 계셨나요? 실제로도 서울특별시 제설절에에 따라 우리 집 앞 눈은 우리가 치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 앞 1미터 폭의 구간을 치우면 돼요 11월엔 집앞이나 대로변에 제설암이 설치되는데요 누구나 눈이 오면 쓸 수 있답니다 우리 토롱이가 선물 받으면 좋아하겠지? 아빠가 미끄러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? 우리 토롱이 많이 컸네 우리 집앞 눈을 치우면 선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오! いうこと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